안녕하세요. LP여러분 다영쌤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있어 골반과 하체가 많이 굳어있으신 분들 혈액순환과 몸의 긴장 푸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쪽 다리를 몸통 앞에 기역자로 내려주시고 한다리는 뒤로 뻗을게요. 이때 골반이 바닥에서 뛰지 않게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 골반 앞쪽 고관절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손으로 발등을 잡아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와서 앞쪽 허벅지 근육까지 늘려주실 거고요. 3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팔꿈치를 발등에 걸어 머리 뒤에서 깍지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호흡 반복하실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ppings 지원 강 paired